안녕하세요. 제너럴LV 영업기기팀의 건명철 팀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고객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개인위탁 그리고 정식위탁 중고모터홈 상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개인위탁 중고모터홈 상품은 오너스 고객님께서 직접 모터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고모터홈 판매 시 광고비용을 지불하시고 차량 점검과 캠퍼 점검, 성능검사 상품화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제너럴LV에서 유튜브와 카페, 광고 영업을 해드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차량 문의가 오면 의뢰하신 차량이 있는 위치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개인거래를 하실 때 광고를 해드리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차량 판매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분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위탁 중고모터홈 구매 시에는 꼭 매도인 분과 꼼꼼히 이상유물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모터홈 전문그룹 제너럴RV 정식 유탁 중고모터홈 상품은 제너럴LV에서 차량 점검, 캠퍼 점검, 그리고 성능검사, 성능검사를 마친 뒤 상품화 과정을 진행하고 고객님께서 중고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너럴RV가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모터홈 투성상 출고 후에는 유상 에이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량 출고 시 차량과 캠퍼의 이상유물을 제너럴RV에서 꼼꼼히 체크하여 차량과 캠퍼 점검 체크 리스트를 매수인 분에게 안내해드리고 출고를 진행을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제너럴RV를 신뢰하고 믿고 판매 또는 구매하실 수 있는 정식위탁 모터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성능검사를 받고 출고가 되기 때문에 차량에 한해서 1개월에 2,000km 보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너럴RV 중고차 정식위탁을 의뢰해주시면 문제없이 안전하게 매수인에게 인도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도인분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정식위탁 중고 모터홈은 저금리에 할부와 전액 리스 금융프레임이 가능하다 보니 정식위탁 중고 모터홈이 판매하실 때 개인위탁 차량보다 더 유리합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해결되셨나요? 중고 모터홈도 정식 매매 상사로 등록된 안전하게 검수 점검된 인증 모터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어게이템의 건면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